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아카데미 오늘 2편 최대한 좀 짧게 짧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뭐 하다못해 영상이 3분짜리가 되든 5분짜리가 되든 딱 그 편수마다 전달할 내용들만 간단하게 딱 전달을 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좀 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아카데미 1편부터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매하시는 어떤 질이 좀 많이 달라지실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종목 선정이 절반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릴 텐데요. 자 가는 놈에 올라타라는 거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드리고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 놈들을 올라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뭐 이렇게 녹화를 좀 몇 개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몇 개 해놨는데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는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됐던 그런 단타였기 때문에 오늘은 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몇 가지를 언급을 좀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이제 올려가면서 사는 패턴인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오늘 주제랑 좀 안 맞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지금 매도 효과를 계속 지금 줄여나가면서 매도 효과의 물량들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올리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가의 매수를 계속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사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많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물량 대비해서 체결되는 수량은 엄청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탄력 있게 급등이 나오지는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빠질 확률도 크진 않지만 오를 확률도 크지 않은 약간 그런 패턴의 어떤 지금 효과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시간이 소요되면 소요될수록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상승 탄력은 둔화돼서 오히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초록뱀도 현재 지금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2500원에 머물러 있는데 결국에는 큰 시세는 못 나왔죠. 그래서 효과가 결국에는 적정 비중과 또 이 비중 대비해서 적당한 체결들이 이루어져야 이런 짧은 시세가 됐든 뭐가 됐든 시세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자 빅히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혹시 땡치고 이제 개장을 하게 되죠. 개장하고 나서 보면은 20만원이라는 요 단가에 그렇죠? 20만원이라는 단가에 지금 효과가 두텁습니다. 여기 20만원의 단가에 효과가 두텁죠? 7천개인데 요건 이제 엑스레이 효과 창으로 보면은 이 7천개가 많은 사람들이 몰린건지 아니면 뭐 소수가 몰린건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 효과 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 여기 보시면은 만주 중에서 8천주가 지금 한 명인거거든요. 한 계좌에서 8천주가 나온거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만주에서 8천주 뺴면 2천주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저기 효과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효과는 지금 여기는 따지고 보면은 만주가 아니라 2천주밖에 안되는 상황인거죠. 그렇죠? 자 지금 시각 같은 경우 현재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또 효과가 조금 붙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체결이 체결을 같이 봐야 돼요. 그냥 가격이 조금 몇백은 움직인다라고 이것만 놓고 보는게 아니라 이 체결이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거래가 붙어주는거죠. 이거 이런거 그렇죠? 이런게 거래가 붙어주는데 지금 떨어지는 수량 대비해서 자 지금 떨어지는 수량 대비해서 이런 효과를 얼마큼 갉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방금 좀 전에 막 만개씩 뭐 이렇게 막 그렇죠? 이런 묵직한게 오니까 효과를 금방 씹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거에요. 지금 그런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항상 효과창을 볼 때는 쌓여있는 물량 그 다음에 쌓여있는 물량 그리고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수량이나 이게 절대값은 없지만 눈대중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거죠. 아 이만큼의 효과를 지금 어떻게 집어선키고 있구나 지금 어떤 식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거나 혹은 내리면서 팔거나 이런 것들 제가 추후에 다 소개를 해드릴텐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지금 장중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VIP 회원님도 보호하고 계신 대석전자도 지금 움직임이 좀 나와서 예시를 한번 드려봐 드렸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보죠. 자 저런것도 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드릴거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면 좀 지루해 하실까봐 잠깐 그냥 보여드린거고 자 지난번에 이제 지수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해서 이것만 확인을 해도 여러분들이 승률 30%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선정입니다. 오늘 2편이잖아요. 2편이기 때문에 종목선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텐데 종목선정 같은 경우 이것만 잘해도 이것도 여기서 확률이 한 30% 이상은 확률은 끌어올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한거죠. 힘이 강하고 좋은 종목을 보유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체크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특징적인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 상승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고 상승이 진행 중이어야지 결국에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매를 하는거에요. 방말로 반대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는데 빠지고 있는 중에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한다? 빠지고 조금 올라오고 빠지고 조금 우리는 그럼 결국에 이것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먹는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이게 편하겠습니까? 이거는 물리더라도 눌림목 공략하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어 빠졌으니까 이렇게 돌린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은 많지만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봉 기준으로 해요. 이것도 약간 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말이 좀 굉장히 버벅거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봉상 상승을 시작한 종목 무슨 뜻이냐? 이제 막 스타트를 걸어주는 종목이 좋아요. 앞으로 계속 많이 올라와서 끝물에 타기보다도 이제 막 상승을 보인거 쉽게 말씀드리면 2차 파동을 노리는게 좋다. 2차 파동 2차 파동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2차까지 나왔어요. 장대양봉 뻥터지고 또 뻥터지고 뻥터졌는데 그 뒤에 끝물을 탄다? 빵빵빵 여기서 탄다? 이제 내려올릴만 남은거죠. 그럴바에는 한번 터지고 공격적일 수 있지만 두번째 파동을 노리고 이게 나은거죠. 세번보단 두번째가 낫고 왜? 세번째까지 올라가면 첫번째부터 시작했던 매물들이 차익실현이 점점 나올테니까 그러니까 아직 상승이 진행중인 2차 파동을 노리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1차 파동만 기다리고 있으면요 단타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1, 2, 1번 먹고 나온다? 굉장히 의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한번 땅 터져준 종목 거래가 한번 터져준 종목들이 2차 파동을 노리는게 훨씬 좋다. 보통 5일안에 답이 나온다. 아무리 길어봐야 5일안에 답이 나온다. 보통은 3일안에 결정돼요. 왜? 삼각개 패턴 흑산병 U자형 패턴 N자형 패턴 이 모든것들이 대부분 3일안에 결정이 다 됩니다. 이런 자세한 기법들은 자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렇게 여러가지 기법들을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급등조 공략방법 그래서 이 안에도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전체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VIP 회원님들과의 또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패턴을 하지만 이런것들을 눈에 익히면 급등 한번 딱 보인 종목이 그 다음날 어디서 1번 2번 3번 어디서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패턴으로 갈지가 각각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그럼 그 기다림 끝에 거의 저점을 잡을 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아무튼 2차 파동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대양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는 거예요. 한번 터지고 두번 터지고 세번 터진 놈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한번 터지고 두번째 터질 놈을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여기 비어있는 공백에 어떤 패턴들이 이제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겠냐 요게 이제 갈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어쨌든 급등을 보였다. 그럼 무슨 이유가 됐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 제약바이옴은 임상을 뭐 성공했다든지 임상을 새롭게 진행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급등을 보일 거예요. 그쵸? 왜? 비싸기라도 주고 이 종목을 당장 사고 싶은 수요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상승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해요. 잠깐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느냐 혹은 찌라시만 터져서 그냥 올라왔다 내려왔느냐 등등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으면 그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재료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발성 재료인지 올라왔다 그냥 마는 건지 그쵸? 이게 지금 연속성으로 쭉 우리가 전망을 좋게 봐도 될 만한 재료인 건지 이런 것들 이런 게 결국에는 수차례 급등하는 종목들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재료가 어쨌든 살아있는 재료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성 사람들이 계속 비싸게라도 주고 사고 싶은 수요가 몰려올 만한 재료인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이따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1차 파동 이후에 1차 급등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들어가서 2차 파동을 노리고 오는 게 훨씬 좋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를 한번 놓고 볼까요? 반도체 품기 현상으로 인해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습니다. 한 번의 시세만 나왔고요. 시카 총액의 한 바퀴를 좀 더 넘나드는 그런 거래가 터져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세는 절반 이상을 반납을 해줬어요.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을 지지받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거의 크게 터지지 않았어요. 얘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입된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2차 파동을 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또 뭐 꿈냥꿈냥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오다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아요.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일 안에 일단 답이 한번 나온다. 그게 저점이 보시면 마이너스 1.7%인데 고가가 6.3%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보시면 8%의 등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게 이게 8%라고요. 그러면 단타로 우리가 이거를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네. 매수해서 하다못해 3%만 먹고 나와도. 탄탄은 3%만 먹어도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3%만 먹고 나왔어도.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N자형 파동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패턴으로 끌고 가도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리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종목인 거고. 자 다음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가온미디어도 보시면은 어때요. 횡보를 보이다가 쭉 횡보를 보이다가 여기서 거래가 한번 땅 터져줍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 캔들이 있는데 이런 날을 원래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날의 저점에다가 제가 딱 선을 그어볼게요. 시장이 좋으면 이 정도 좋지 않으면 좀 더 밑으로 빠졌을 거예요. 시장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였지 시장이 좋지 않았으면 이런 라인까지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어때요. 5일 선을 또 지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마 여기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날 더 크게 터진 이 거래.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이슈가 있냐. 14일 같은 경우에 가온 미디어가 테슬라 그 KT 테슬라 지니 뮤직에 탑재가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요 때는 다시 이제 자회사인 가온 브로드밴드가 있어요. 공공 와이파이 수주 소식에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 보시면 이때랑 이때랑 각각 다른 이슈로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날 하여튼 급등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한 번 급등을 나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을 노리는 건데 보통 5일 안에 답이 나온다라고 있죠. 자 1차 파동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튿날 3일 그러고 나서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나 이걸 체크하라고 했죠. 하나 둘 3일 빠지고 저점을 낮추지 않는 양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날 못 샀다 다음날 시가 밑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가 밑으로 살 때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호가창을 보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봉상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한 번 급등이 나온 뒤에 이날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날이에요. 이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날 관심을 갖는 날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일봉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패턴을 보니까 급등 다음날 보면 어때요? 시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76%예요.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요. 고점 대비해서 이날 시가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를 그냥 꽁으로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 붙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5연상 6연상 막 뻥뻥 가니까 운 좋게 한 번 상따 해보려고 따라 들어가시는데 이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어떤 캔들을 어느 자리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얘 앞으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움직임과 이만큼의 움직임은 둘 다 다른 패턴이에요. 내일 보세요. 이렇게 삼각개 매매 기법 올라오면은 아마 8,000원의 지지받고 지금 계속 8,000원의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지금 8,000원의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강하게. 호가창 보세요. 이 8,000원을 중심으로 이 물량이 이렇게 두텁게 쌓였다고 절대 8,000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내일 5일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8,000원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내일 8,0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시장이 괜찮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평범할 때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8,000원 기준 잡았어도 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는 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기 다른 불기둥 이후에 이걸 제가 항상 불기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불기둥 이후에 그 다음날 시가가 그 다음날 캔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유형들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불기둥 끊고서 횡보하다가 바로 2차 파동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불기둥 이후에 눌렸다가 U자형이나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봉으로 보면 아직도 상승을 해도 되는 패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한국 파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상한가를 쳤다. 이런 걸 여기서 어떻게 뭘 매매를 하겠어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잡자? 그냥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1차 파동이 나왔으면 차라리 2차를 이런 데를 노리라고요. 근데 사실 상한가 간 거는 이렇게 따라 붙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2차 파동을 노린다. 항상 두 번째 상승을 노리자.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고요. 항상 두 번째 파동을 노리자. 이것만 좀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캥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 쪽으로 엮여서 다른 종목 다 많이 갈 때도 1차 불기둥 만들면요. 그 다음에 한 하루 쉬었죠. 그럼 그 다음날 이제 뭐 5일 선에 가깝게 잡든지 이런 패턴들인데 지금 여기서 또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왜? 윗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1차 파동 대비해서 2차 파동 3차 파동에서 이렇게 윗고리가 계속 나온다? 이건 이제 차익시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은 1차 파동 나온 두 번째 파동을 노리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자세하게 아 뭐 말은 쉽지? 맞아요. 자세하게는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그날 어 그날 호가창을 보면서 잡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봉상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불기둥이 터진 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불기둥 이후에 2차 파동을 노린다. 여러 가지 기법들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2차 파동을 공략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막 엄청 꼭대기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자꾸 매매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야. 뛰어들어서 사고 싶죠? 아닙니다. 불기둥이 나오면요. 불기둥이 나오면 그냥 지켜만 보시고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매매 틀부터 바꿔버리세요. 자꾸 이런 거 따라 들어가서 막 공격적으로 하고 싶고 대응도 못하고 호가도 볼 줄 모르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막 괜히 사자마자 마이너스 5% 10% 뚝딱이죠.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오버나잇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불기둥을 뿜고 있는 종목은 아 내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은 2편을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교육 영상 대략적으로 한 5에서 7편까지는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 큰 틀만 좀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좀 해두시면요. 점점 이제 퍼즐 맞추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요. 메인을 단타로 두진 마라. 아직은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냥 딱 집었다면 딱 수익 볼 수 있고 이런 영역대가 아닌 이상은 메인을 단타로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중장기 종목들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들을 먼저 기본 뼈대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부회의 회원님들도 CJ제일재당 지금 신고가 계속 뚫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세가 터진 뒤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배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윙 패턴으로 들어갔던 성향인 거고 물론 실적이나 여러가지 다 좋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종목 지금 벌써 20% 이상 때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은 지금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보유를 하면서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하고 있고 컴퍼니 K 같은 거 뭐 대덕전자 지금 충분히 다 2차 파동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힘들이 남아 있는 그림들이에요. 컴퍼니 K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바닥으로부터 이제 한 번 시세 나오고 2차 파동 준비하고 있는데 5일선 가파르게 들고 있죠. 5일선만 깨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5일선 지지받고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접근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본 뼈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한국파마도 보세요. 처음부터 보유를 해서 들어갔던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이런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굉장히 또 공격적이기도 하고 기아차도 오늘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 기준이었는데 40%대 넘어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본 뼈대가 되어줘야 여러분들 단기 매매에서 한 1, 2%, 2, 3%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커버를 쳐준단 말이에요. 제일재상 지난주 기준 30% 뭐 20%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벌써 20% 훌쩍 넘어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기본 뼈대가 반드시 되어줄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도 새해면 새해죠. 지금 오히려 시장 흘러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벤트를 잠시 멈췄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진입하셨는데 그분들도 어때요? 지금 오자마자 사라는 거 사니까 벌써 지금 다 수익권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거 제외하고 뭐 스윙 중기적인 패턴들은 주력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은 지금 벌써 수익으로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거 아직도 여러분들 기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늦장 부려서 나중에 뒤늦게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제서야 와서 이런 거 안 주나요? 찾지 마시고요. 이미 회원님들은 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로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 고민만 하다가 놓쳐가지고 이런 거 지금도 잡을 수 있는 걸 못 잡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경우들도 많죠. 자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실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찾아낸 것들 이거를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짧게 진행할 거예요. 이번에는 잠깐 뭐 연말 1월달 말까지라도 짧게 진행해서 정말로 이번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얼리드를 해드릴 거고요. 뭐 그럼에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충분히 나는 읽고 해석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시장이 주는 이 좋은 기회를 나만 가질 수 없다. 저만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과감하게 열어드리니까 꼭 기회에 한번 더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방에도 VFN님들 전용 영상이 따로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오셔서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